그런데 만약에 이게 범죄잖아요. 그런데 범죄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할까? 실제 제가 아는 후보들 중에 여론조사를 조직적으로 쏘기라고 하는 캠프가 있어요. 그런데 단체 같은 수백 명, 어떤 데는 수천 명 있더라고요. 여기 글 올려가지고 20대로 하십시오 후보자가 예우느니 그렇게까지 할까요? 바로 적발될 거 아닙니까? 우리 범행을 하더라도 몰래 은폐해서 숨어서 하지. 8대 2 경선입니다. 국민이 8위예요. 그런데 국민이 8위인 상황에서 이해원 의원이 1차에서 얻은 것을 엎을 정도가 되려면 대거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특히 이형 후보가 얻은 것은 일반 국민도 그렇고 당원도 그렇고 대거 넘어와야죠. 그런데 당원은 대거 넘어올 수 있다고 치지만 80%의 일반 국민이 대거 넘어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사안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발표할 때 설명드릴게요. 오늘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빨리 결론 내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 같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해원 전 의원권인데요. 최근에 하태경 의원과 경선을 통해서 이해원 전 의원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천이 확정된 뒤 경선 결과가 나온 뒤에 나온 뒤에 지금 저게 어떤 단체 카톡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해원 의원님이라고 그 카톡방에 들어있는 걸로 보이죠? 저 상태라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랭을 보면 저는 현재 60대지만 과거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30대라고 하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웃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자신이 있으시면 20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듯한 글들이 이 카톡 대화방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논란이에요. 다른 화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도 마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나이 당원 여부 등 소위고 여론조사 참여 유도하는 듯한 이런 글들이 그 단체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해원 전 의원도 그 단체방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보도들이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소중욱 변호사? 네. 이거 지금 당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결론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아마 두 가지를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해원 후보가 됐는데 직접 내용을 인지하고 알았는지. 알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할 것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별로 반영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령대별로 반영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몇 대 몇 당원이냐 아니냐 국민 5대 5 이런 식으로 20, 30대 이게 연령별로 반영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동영 후보 있잖아요. 이분도 그냥 200명 앞에서 20대라고 응답해달라. 그래야지 여론조사가 잘 된다 약간 이런 취지잖아요. 정동영 원동의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했죠. 그러면 나이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할 때? 아마 나이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여론을 조사할 때는 그게 나이가 젊은 게 아마 여론에 잡히니까. 아무래도 좀 다양한 여론을 듣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가 연령에 대한 확인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좀 진실되게 대답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저는 고의적으로 속에 따르면 정동영 의원이든 뭐 예원 의원이든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저도 이게 단체 카톡이 하루에 수천 개 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확인을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범죄잖아요. 그런데 범죄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할까? 실제 제가 아는 후보들 중에 여론조사를 조직적으로 속이라고 하는 캠프가 있어요. 그런데 단체 카톡 수백 명, 어떤 데는 수천 명 있더라고요. 여기 글 올려서 20대로 하십시오 후보자가 예원인이 그렇게까지 할까요? 바로 적발될 거 아닙니까? 우리 범행을 하더라도 몰래 은폐에서 숨어서 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몇 천 명 있는 데서. 지금 자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는 그러니까 연령을 20대. 그러니까 젊은 층이라고 얘기를 하라. 약간 이런 걸 조장하는 듯한 글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해운 전 의원은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일단 약간 붕인을 손을 긁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법내적으로 판단해 보면 단체 카톡이 글을 다 일일이 확인하기도 그렇고 만약에 이해운 전 의원이 저런 생각이 있었다면 몰래 조직적으로 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응답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범행을 바보가 이상 그렇게 하면 금방 적발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해운 전 의원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저는 이래 봅니다. 김상균 평론가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소정욱 변호사는 마치 이게 무슨 형사 소송의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당내 경선이에요. 당내 경선은 어느 정도 사고가 나도 내부에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과거에 전례상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관용적으로 하지 않았고 누군가 관계자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단톡방에 관계자가 없겠습니까? 그럼 관계자는 제지를 해야죠. 이게 문제가 될 것이 뻔한데 제지도 안 했고. 본인도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들어가 있으면 본인은 안 본다 그래도 본인의 아이디를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안을 보고를 안 한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아까 20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당내 경선은 통상 연령을 좀 나눕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모집단하고 비슷한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에 예를 들어서 지지자 그룹이 있어요. 지지자 그룹이 모집단이 대충 50대 20%, 60대 10%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표본 집단도 그거에 맞춰서 대충 해야 이 모집단의 대표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목소리에 자신 있으면 20대라고 하라. 이게 단순한 말은 아닐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모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배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20대는 몇 명까지 차야 되고 50대는 몇 명까지 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정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렇게 단톡방의 모습을 보면 한 명이라도 저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당원이 일반 시민인 척하고 경선에 임했다면 그거는 부정 경선이잖아요. 부정 경선이면 이 결과가 경선 결과가 원천무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여부를 떠나서 원천무효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 부분을 다 들여다보고 처음에 받은 명단과 쓰여진 명단과 이런 것들을 교차로 1차 있었고 2차 있었고 처음에 받은 명단이 있을 거고 이 세 개를 놓고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당원이 넘어갔는지 봐야 되고 또 두 번째, 국민 입장에서는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서정호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5대5 경선이 아니에요. 8대2 경선입니다. 국민이 8이에요. 그런데 국민이 8인 상황에서 이혜윤 의원이 1차에서 얻은 것을 엎을 정도가 되려면 대거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특히 이형 후보가 얻은 것은 일반 국민도 그렇고 당원도 그렇고 대거 넘어와야 돼요. 그런데 당원은 대거 넘어올 수 있다고 치지만 80%의 일반 국민이 대거 넘어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거는 수학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모릅니다. 당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정말 있는 건지 아니면 이혜윤 전 의원이 좀 억울한 상황인 건지 이걸 당에서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이 날 경우에는 공천 취소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다면 경선에서 탈락한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대안으로 다시 후보가 되는 건가. 그렇지 않고 다시 경선을 누구하고 또 하는 건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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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